요시 요시님 요시님 저... 마리오님이 돌아오지 않아요 어쩌라는 거지? 자 이번 영상은 슈퍼버니어 64 DS 영상이에요 일단 성 쪽으로 가봅시다 어디보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야싱 성 쪽으로 가면 문이 잠겨 있대요 문이 열쇠로 잠겨 있나보네요 좀 전에 토끼가 열쇠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네 토끼를 잡으래요 저기 화면 밑에 있는 열쇠 보이죠 이 열쇠가 토끼에요 토끼 자 여기 토끼 귀 보이죠 먹읍시다 그럼 빨리 줘 오케이 저장하고 계속 또 먹을 수 있나 안되네요 자 이 열쇠 들고 성으로 갑시다 성으로 자 이렇게 문 앞으로 오면 자 출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키노피오다 그림방 왼쪽 그림방이면 이쪽이죠 자 여기 그림에 있다는 건데 5호 그림이 움직이죠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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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호